치과와 관련해서 겪었던 이야기가 좀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많이 썩는 타입이라서 치과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. 오래 다녔고 굉장한 고통과 또 돈도 많이 사용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앞니 부분에 되게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병원을 갔습니다. 그 전에 다녔던 병원이 아니고 좀 큰 병원을 갔거든요. 치과병원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최첨단 기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상담도 받고 했는데 앞니 부분이 안쪽이 잇몸 쪽이 염증이 많고 또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다. 제가 그 당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치과의사분이 하는 말이 맞구나 생각하고 견적을 받았더니 이빨을 총 3개를 이렇게 이빨색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치료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견적 비용이 거의 한 150만원 가까이 든다고 말을 해요. 이빨을 치료를 해봐야지 정확한 견적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제 150만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. 그리고 이빨을 평생 또 연구적으로 쓸 그런 부분이라 되게 여러분들도 치과치료하신 분들도 되게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시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 충격을 받고 원래 좀 알고 있었던 치과에 가서 또 똑같은 부분을 견적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하고 좀 갔죠. 그래서 갔더니 굉장히 양심적인 치과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갈아야 할 정도면 그래도 알고 있는 치과에서 좀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다른 두 개의 이빨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 통증이 있는 한 가지의 이빨만 치료를 하자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의 이빨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안쪽 이빨 안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으로 염증 치료제를 넣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몇 번 받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느꼈던 게 아 정말 치과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되겠구나. 만약에 제가 그냥 귀찮고 그 바로 통증에 의해서 좀 결정을 했더라면 큰 공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. 세 개의 이빨을 갈아야 되고 물론 뭐 더 튼튼한 이빨로 갈면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 유튜브를 보면 또 자연 이빨이 제일 좋고 자연 이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치료를 그렇게 해서 통증도 없어지고 이렇게 레진으로 메꾸기까지 끝마쳤거든요. 그래서 결국엔 이 치과 비용이 150만원에서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게 치과를 한 군데만 갈 게 아니라 좀 양심적으로 한다는 그런 치과들로도 몇 군데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서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 이제 제가 그 외로 여러 가지 치과 관련된 정보들이 또 있게 되면 이렇게 또 촬영을 해서 정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